그럼 시작 미션으로 폰으로 사람 5명 사진찍기 합시다. 자,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 얼굴을 5명으로 찍을거야. 이 사람 니따빠지 같은 거 가만있어. 타이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GTE밥에 드디어 신차가 나왔다고 해요. 인터넷, 나무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는 신규 차량인 캐런부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인승이고요. 128만 달러. 최육수도가 무려 4칸.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솔직히 별 볼일이 없긴 합니다. 흰색으로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구별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도 차가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런부어. 그 80년대 스타일의 레트로 갬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옆에서 보수는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해요. 밀짚모자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렇다면 제가 배기만 들어볼게요. 르르르륵 하는 느낌. 자, 이동수단. 모델기 때깍. 빗. 오, 엔진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네블로 보수는 시트도 푹신푹신해 보이고. 그리고 뒤쪽에 이거. 이거 지금 봐야겠다. 제 자동차 뒤에 선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빅푸트. 나이스샷. 자, 이런 식으로 뒤쪽에 사람을 태울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뒤쪽에 최대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앞자리에 두 명 타고, 뒷줄에 여섯 명. 그러면 한 8인승.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민 좀 납치해볼게요. 성능 보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 새벽 3시라서 사람들이 안 다녀요. 새벽 3시에 외출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 나이트클럽아? 사람들 줄 수 있는 거 다 납치할까? 제가 나이트클럽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고객들을 납치해야겠다. 지금 저의 클럽 앞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벌써 도망가네? 내가 온 줄 알았어? 세팅의 클럽에 놀러 왔어?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아주 그냥 발이 빠르구만. 내 팬들은 강하게 커야 된다. 이 사람 피할수록 너마다 힘들어지는 거야?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가짜! 보시면 납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쉐발피카드로도 납치가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가, 머리가 내가 아는 분이랑 비슷한데? 어? 어? 아까 그 시민이랑 닮았는데? 구동 방식은? 후륜 어? 사륜구동?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의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아, 발차량이 살짝 아쉬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었는데 뭔가 살짝 군뜬 느낌? 그렇게 빠르다. 이게 옛날 차니까. 그리고 지금 속도로 해보시면은 몇 마일인지 안 나오는데? 이게 엿을 날리면은 왼손을 들거든요? 계기판이 아, 안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90마일 정도 대략 90마일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핸들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어우... 뭐지? 살짝 느낌이 이상한데? 다시 볼게요. 왼쪽으로 핸들링! 보시면은 차체가 살짝 불안해요. 접지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차가 많이 쓸려요.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빙판길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드리프트! 아, 드리프트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펌퍼! 먼저 앞펌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무려 12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비 듀티 캥거루 범퍼! 그리고 뒷범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부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비 듀티 캥거루 범퍼!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듀얼 스탱 머플러! 그 다음에 팬더 같은 경우는 램스노클! 그 다음에 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차들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예쁘네? 노출량 트위터 바우드!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터!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뒤면 네온 색상은 민트 그린! 자 그 다음에 상징! 상징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선을 쭉쭉 그어준구나. 아니면은 로우레드 스타일! 아니면은 이상한 스타일! 정크 야드 부어!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미나이트 퍼플! 그 다음에 2차 색상도 무광에서 그린! 지붕! 뭐야 썰루프 여는 거야 이렇게? 서스펜션은 가장 밝게! 드랩스 미션 풀업! 트럭 적재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롤키즈와 리커버리 키트!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폴리스트 이슈 스틀링! 휠 색상은 올리브 그린!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안 할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트레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샥몬은 레모젤! 자 이제 개조학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들 이게 터보! 이게 슈퍼차죠! 안쪽에 있는 사람을 제가 쏴보겠습니다! 박스! 보시면은 유리창이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사볼게요! 아파요? 아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래그 레이스 준비해볼게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탑승을 해주세요! 캐런 에버론! 캐런 부어! 오세라 버추! 이동식 작전본부! 마이트 샤크! 딘카 베르스! 캐런 퓨터 GTX! 벤펙터 덥스타 6x6! 바핀트 클릭! 출발! 가자! 스타트! 가자! 보시면은 나이트 샤크보다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나이트 샤크 이겼구요! 앞쪽에는 이작본! 그리고 다르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느리진 않은데 그냥 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등 버추! 2등 두부차! 3등 에버론 맞죠 여러분들?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겁니다! 코스는 자유! 출발 스타트! 갑시다! 아니 문방데임 안 돼! 이런 젠장! 오프로드! 스탑! 여러분들!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올라가보도록 어차피 레이스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프로드 성능을 보는 게 우선이니까 자 이쪽으로 출발! 보시면은 힘 자체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합니다! 약간 미끄러진 것 같기도 하고 방탄구르마보다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 정도 보시면은 세트는 꼴뚝이다!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제가 절벽을 넘어볼게요 여기서 출발! 보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차체가 통통 튀긴 한데 이거는 제가 서스를 낮춰서 그래요! 여기는 일단 올라올 수가 있다! 내리막길! 내리막길 제어! 어우! 왜 이렇게 제어가 안 돼 이거! 오프로드 성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표결을 짓고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럼부어 같은 경우는 개조항목이 다해간 아주 멋진 차여! 성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뭐야! 훈들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